49과. 고용센터를 통해 새 직장을 구했어요. 대화 1 여보세요. 외국인력상담센터죠? 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공장을 옮기고 싶은데요.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이 하도 욕을 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. 네. 힘드시겠네요. 하지만 동료의 잔소리나 욕 때문에 사업장을 옮길 수는 없어요. 공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알아볼게요. 공장 전화번호는 876-3000이에요. 그 사람이 이후에도 계속 욕을 하면 다시 전화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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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